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공수처에 접수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고발권과 관련해 출석 가능성을 묻자 일반 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. 다만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